안녕하세요 생태계와 환경입니다 생태계와 환경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과거로 시간과 공간 여행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잘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빙하기는 어떻게 끝났나요? 빙하가 무너졌는데요 틈이 갈라지고 벌어지면 빙하가 떨어져 나가죠 마지막 빙하기 말에 북미의 뉴욕시 시카고까지 덮었던 그런 대륙 빙하가 먼저 붕괴되었거든요 그래서 빙하에 갇혀 있던 물도 쏟아다 내렸고요 열과 염분 농도의 번화가 팍 생겼어요 그래서 열과 염분 농도 차이로 해류 흐름이 이렇게 이뤄지는데 물론 바람의 영향을 받고 하지만요 그런 그 해류 흐름이 변경되면서 지구 기후 변동이 생겼습니다 현재 보면 해수면 상승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요 해수면을 보면 마지막 최대 빙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스트 그레이셜 맥시멈 이라고 하는 LGM 이라고 하는 그런 LGM 이후에 2만 년 동안 현재까지 해수면이 120m 상승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1900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최근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구 전역에서 해수면이 16cm에서 한 21cm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수면 상승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번 과거를 보면 지금보다 해수면 위치가 높았던 과거가 있었겠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따져서 가장 최근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홀로세 이전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간빙기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빙하기 이전의 간빙기요 그때를 임형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는 지금보다 해수량이 더 많았습니다 해수량이 많았다는 건 빙하량이 지금보다 적었다는 얘기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온도가 지금보다 좀 높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때는 해수면이 더 높았던 시기인데요 12만 년 전 임형기에 해수면 높이가 현재보다 5m 정도 높았었고요 그리고 잠시 동안은 현재보다 6m까지도 높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보면 해변가의 안반 위에 해수면 3m 위에 산호초가 위치했던 흔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앞으로 해수면 상승 위협에 정말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대표격으로 카리브해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그 나라를 우리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치고요 또 인도양의 스리랑카도 굉장히 대표 나라로 치거든요 물론 방글라데시도 그렇고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가 아니더라도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만 보더라도 12만 년 전에는 상당히 많은 국토가 물에 잠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덴마크는 국토가 거의 보이지도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독일의 북부도 거의 국토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빙하기 이전의 간빙기 때 12만 년 전 이때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높았었는데요 그때는 농경사회도 아니었잖아요 농경사회도 아직 시작되지 못했던 수렵채치 시대였죠 아주머니 수렵채치 시대 그래서 연안에서 무슨 따로 누가 피해를 입는다 뭐 그럴 게 또 없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전 세계 인구 500만 명이 사는 대도시가 3분의 2가 연안에 있죠 그리고 또 이 연안에 있는 대도시가 해수면이 상승하고 만약에 연안 지역이 범람한다 그러면 대도시가 입을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또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이 입을 피해 직관적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우리가 위협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빙하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빙하기는 260만 년 전에 진입했는데요 그러면 한번 260만 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생물들은 어땠을까요 빙하기 진입 이전부터 계속 차가워지는 지구를 경험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들 서서히 추위에 적응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물론 적응하지 못하면 이름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260만 년 전부터 시작된 빙하기를 플레이스토세라고 부르는데요 이때가 신생대 제4기입니다 플레이스토세부터 지금까지가 신생대 제4기죠 빙하기 진입 전에 지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있긴 있었겠죠 그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진 지구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빙하기 진입 직전에 대략 300만 년 전인데요 300만 년 전에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이 파나마 지역에서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이 300만 년 전에 그때부터 대서양과 태평양이 분리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다가 이어져 있지만 분리되어 있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태평양과 대서양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요 파나마 지역에서 북미와 남미가 연결된 300만 년 전이죠 그런 그 시기에 태평양과 대서양의 해류 흐름이 거기서 차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해류 흐름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바닷물 흐름 변화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는데 이러한 바닷물 흐름이 변화하면서 지구 전체 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지역이 닫힌 후에 어떤 해류 흐름이 있었냐면요 대서양을 보면 대서양에서는 멕시코 난류가 이 따스한 물이 북유럽을 향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보면요 태평양에서는 남극 쪽에서 흘러온 찬바닷물이 칠레를 거쳐서 페르 해안을 거쳐서 서쪽의 열대 태평양 바다 쪽으로 쭉 향하는 해류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해류인데 훈볼트 해류다, 페르 해류다 페르를 이렇게 스치고 올라가는 찬물이 올라가는 해류니까 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현지와 같은 흐름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훈볼트 해류는요 엘리뉴나 라니냐 현상을 얘기할 때 등장하는 해류입니다 남미 서해안을 타고 흘러들어온 차갑고 염덕을 낮은 물이요 페르 유역에 유입된 한류가 열대 태평양을 거치면서 이렇게 데워지면서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죠 이게 훈볼트 해류인데요 엘리뉴때는 이 해류 방향이 바꾸죠 태평양이 너무 더워지니까 서쪽으로 막 모였던 인도네시아 쪽으로 모였던 더움물이 너무 많으니까 거꾸로 반대로 동쪽으로 흐르는 쪽 그래서 엘리뉴때는 해류 방향이 바뀌고요 또 라니안 때는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 흐름이 굉장히 훨씬 더 강해집니다 훨씬 더 바다가 차가워지는데요 이렇게 훈볼트 해류가 굉장히 지구 환경을 자주 우주하는 중요한 해류고요 또 멕시코 난류 역시 북유럽을 온화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구 환경을 자주 우주하는 중요한 해류입니다 그 멕시코 난류를 보면요 북유럽 기후를 온화하게 만드는 일등공신입니다 그래서 따사물이 다량으로 흘러가면서 북유럽을 흘러가면서 지구가 온난화 돼야 되는데 거꾸로 빙하기를 앞당기는 단초가 되었다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항상 보면 세상일은 단순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북미와 남미대륙 연결 이후에 300만 년 전에 멕시코 만으로 시작돼서 북유럽으로 흐르는 그러한 멕시코 난류가 형성된 덕분에 북유럽 그릴랜드 이쪽은 기온이 올라가고 수변해졌는데요 그곳에서 당수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멕시코 난류는 우리가 걸프 스트림 걸프 해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스트림은 해수 표면을 흐르는 조리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리고 정말 다량의 물을 북유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난류는 폭을 보면 폭이 100km 정도예요 난류 폭이 그리고 깊이는 1km 정도거든요 양이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어마어마한 해류 흐름인데요 이 속도도 엄청 빨라요 속도가 초당 2.5m까지 빠른 속도거든요 이 다량의 따스함을 북유럽으로 계속 옮겨주니까 북유럽이 이제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 당시 지구 전체가 냉각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유럽이 멕시코 난류에 힘입어서 폭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폭설이 많아지면서 빙하는 자꾸자꾸 만들어주고 점점점 커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300만 년 전 연결되어 북미와 난미가 연결됐고 40만 년 동안 빙하를 더 쌓여가면서 260만 년 전에 빙하기를 맞았던 거죠 이렇게 북미와 난미 대륙이 300만 년 전에 붙으면서 지구 환경 변화가 한참 일어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생물들도 이제 다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시기에 아주 추운 툰드라로 거주지를 옮긴 동물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사양소가 있는데요 사양소는 이제 툰드라로 옮기면서 그 시기에 눈이 굉장히 많았을 테니까 눈 맞는 밤이 잦았겠죠 그리고 또 계속 쌓여가는 눈 밑을 발굽으로 헤치면서 식물을 찾아 먹어야 하니까 고생줄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좋았냐면 그 골치 아팠던 그 모기나 먹팔이 다른 해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추우니까 따라 붙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양소는 기분이 날아갈 판이었겠죠 그래서 사양소는 아 살아보니까 이 추운 툰드라가 참 괜찮구나 하면서 그 후에 추운 툰드라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원래 사양소는요 온대숲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극지방 툰드라로 아주 멀찌감치 이사해서 터전을 잡았고 그 지역을 빛내는 그런 생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향이던 아시아의 온대숲이 위축되고 있었어요 추우면 이제 온대숲이 위축되니까요 그래서 이 건조 지역은 확대되고 숲이 위축되고 이럴 때 거기서 그냥 살려면 사양소가 몸집을 줄여서 숲속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경쟁을 벌이고 나눠 먹고 하면서 거기서 머물면서 소극적인 생존 전략을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숲을 훌쩍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용감하게 진출한 거죠 그래서 용감한 조상을 잘 준 덕에 사양소는 극지방 생태계에서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오늘날 살아남은 사양소를 이렇게 보면 원래는 유라시아 대륙에 살다가 20만 년 전에서 9만 년 전 사이에 시베리아에서 베링 랜드브릿지요 땅으로 드러났을 때 그걸 넘어서 북미 대륙으로 들어온 그런 종류입니다 오늘날 살아남은 사양소 종류는 뿔 모양이 암리마에서 옆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들은 빙하기 때 북미 대륙으로 이사 온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양소처럼 환경 변화를 틈타서 적응하고 또 삶의 터진을 바꾸는 생물들은 부주기수입니다 지금까지 빙하기 진입 시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생대 초기 지구 환경이 어땠고 생태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